안녕하세요. 오늘은 17세기 에스파냐 혜화의 황금시대의 대표화가 에스테반 무리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반 무리오는 1617년 안달루시아 세비아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의사 겸 이발사였고 14형제 자매 중 막내였습니다. 9살 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어 누나 안나랑 같이 살게 됩니다. 누나는 의사 겸 이발사인 후안과 결혼했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15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향하지 않았습니다. 후안들 카스티아 화실에서 그림을 배웠고 1639년 22살까지 그의 밑에서 그림 공부를 하였고 그 이후 화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어 세비아 화단의 중심인물이 됩니다. 당시 세비아의 시대 상황을 보면 16세기 말에 13몇 명의 주민들이 1599년 전염병과 무호인의 추방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되었고 무호우가 태어났을 때 여전히 국제 도시였으며 스페인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유럽 대륙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1627년부터는 인도와의 무호우 감소로 인해 일부 위기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30년 전쟁이 발발했고 포르투갈 독립 등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1642년 25살에 마드리드에 살았고 이곳에서 벨라스케스의 작품 이탈리아 북유럽 화가들의 화풍을 공부하게 됩니다. 무료는 당시 스페인 벨라스케스, 이탈리아 라파엘로, 북유럽 루벤스, 반다이크 등의 명작에 많이 영향을 받았고 약간 차가운 느낌을 주던 세비아 파적 그림에서 점차 안정적이고 훈훈한 느낌을 주는 화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1645년 세비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의 작품으로 포도와 밀론을 먹고 있는 아이들 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두 가난한 아이가 포도와 밀론을 얻어서 배고픔을 채우기에 열심히 먹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한 소녀는 발바닥을 보면 맨발로 걸어다녔는지 지저분한 모습을 사실 그대라도 잘 표현했습니다. 메론과 포도는 스페인의 대표 과일로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그해 1645년 28살 무료는 부유한 농부의 딸과 결혼하였고 자녀 10명을 두었지만 5명은 어린 시절 돌아가시게 됩니다. 1645년 그해 세비아 샌프란시스코 수녀원에서 회랑에 전시할 그림 11점을 주문하게 됩니다. 무료는 서민들의 일상을 많이 그렸던 화가이고 그해의 젊은 거지 라는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한 가난한 아이가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에 앉아 잠을 자랐는데 몸속에 무언가 기어다니며 몸을 간지럽히고 아이는 잠에서 깨어 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무료는 풍속관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그중에 거지의 모습을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1649년 세비아의 전염병 흑사병이 돌았고 세비아 인구의 반이 6만명이 죽게 되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에스테반 무료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서민들과 거지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1650년 작품 중에서 성가족이란 작품을 보게 되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어 빠사나온 가정을 그리워했고 무료의 마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왼쪽 성모 마리아는 물레를 놓고 실을 풀고 있고 성경에 보면 성모님은 바느질 솜씨에 좋았다 합니다. 아버지 요셉 뒤에는 그가 목수님을 상징하는 여러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한 손에 새를 잡고 강아지가 놀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목이 성가족이 아니면 모를 정도로 평범한 가정의 모습으로 성가족을 표현했습니다. 1651년과 1660년 다시 마드리에 살았고 1660년에 43살에 세비아로 돌아와서 세비아 예술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초대회장을 맡게 됩니다. 이 그림은 창가의 두 연인이란 작품인데 1670년대의 53살의 작품입니다. 창문 밖으로 환한 미소를 날리고 있는 소녀와 창문의 반쯤 몸을 가리고 비스듬히 서 있는 여인은 웃음을 참으며 수건으로 옷을 가리고 있습니다. 화면의 윗부분은 어둡게 처리하여 두 여성의 얼굴을 밝게 하여 더욱더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창밖에 어떤 전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림입니다. 젊고 멋진 청년이 찾아와 고백이라도 하는 건지 그 모습을 보고 웃음 짓는 미소는 사실적이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무리우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1666년에 그린 시비아의 성녀 산타 후스토아 루피나입니다. 산타 후스토아 루피나는 로마시대의 여인으로 이 두 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집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비너스상을 들고 와서 비너스 신전을 짓는데 도와달라 합니다. 후스토아 루피나는 거절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말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손님들이 들고 있던 비너스상이 땅에 떨어져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후스토아 루피나를 신고해 왔고 후스토아 루피나는 유죄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갑니다. 후스토아 루피나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스토아 루피나는 사자우위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도록 했는데 사자는 오히려 후스토아 루피나 발을 말아주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동요하자 후스토아 루피나를 참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후스토아 루피나는 세비아 성녀이고 가운데 히라다탑을 잡고 있는데 세비아는 과거에 몇 번의 큰 지진에도 히라다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후스토아 루피나 성녀가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스토아 루피나 성녀는 세비아 대성당 총탑 히라다탑과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리오는 성모님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그 중에 반이 무혐시대 그림입니다. 무혐시대라는 말은 성모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예수님처럼 원제없이 태어났다는 표현입니다. 이 무혐시대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이 무혐시대입니다. 마드리드 프라더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햇살 가득한 천국에 맑고 순수한 소녀의 모습을 한 성모님이 하얀 옷을 입고 푸른색 외투를 두르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성모님을 상징하는 대표색으로 순결을 상징합니다. 주변에 앙증맞은 통통한 아기천사들은 성모님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기천사들은 백합, 정녀나무, 올리브나무 장미를 들고 있습니다. 백합은 성모님의 순결, 정녀나무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 올리브는 예수님과 평화를, 장미는 성모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발밑에는 초승달을 밟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온화한 순결한 성모 마리아를 그렸고 자애롭고 따뜻한 성모 마리아를 그렸습니다. 무리오를 에스파네 라팔러라 부르고 있습니다. 무리오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화가를 양성했고 죽는 날까지 많은 작품을 활동했고 1682년 65세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에스테반 무리오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